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 입니다 벤츠의 현재 상황하고 할인 상황이나 앞으로 나올 신차종이 언제쯤 확정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인데요 사실 이런 신차 구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 좀 뜸했던 이유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애매하다 애매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내용 없이 했던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할인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엄청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거나 그런 식의 방송 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전차종을 한번 싹 훑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전달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토소닉스 채널의 시승기 리뷰가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차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런 방송을 보셨을 때 신차가 정말 좋고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다고 해도 수입차 구매에 있어서는 잘못된 선택이 진짜 차를 타는 내도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그때그때 항상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클래스부터 해서 가장 큰 차량의 SUV까지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구매하는 기준으로 알아보는 사람과 할부를 받는 사람 리스로 구매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기준에서 할인 금액이 막 어마어마하게 틀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뭐 할부나 아니면 내가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나 이런 걸 해서 많은 이자가 발생되는 그쪽 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인이 나오면서 이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할인으로 쳐버리고 뭐 트레이드인 내가 차를 넘겨야지만 할인을 받는 그런 특수한 경우까지 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벤츠 전차종 폭풍 할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차를 판매하는 사람 판매사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클래스 해치백과 세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인업이 세 가지 정도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A클래스가 5월달에 57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에서 두 대를 샀을 때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나가는 판매 비율이라던가 여성 오너분들의 판매 비율이 꽤나 높은 차종입니다 574대가 판매가 됐는데 지난달에 그 중에 해치백이 114대에 세단이 460대입니다 확실히 세단이 출시가 된 다음에 해치백 판매 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세단의 460대 중에 220 가솔린 모델이 398대 250 가솔린 모델이 62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GLB 초인기가 예상되는 폭스바겐 티구안과 거의 흡사한 SUV가 출시가 됩니다 옵션은 상세하게 나와 있고 GLB 모델은 7월달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늦어지면 8월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증도 낮고 큰 변수가 없으면 7월일 것 같은데 220과 250으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A클래스 세단의 이 판매 비율을 본다고 하면 GLB도 역시 220이 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250에는 AMG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쟁 브랜드인 BMW의 X3, X4, 20i 이 모델의 가격까지 넘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컴팩트카에서 지금 인기가 꽤 많은 모델이 또 CLA입니다 CLA의 디자인은 CLS와 비슷하죠 그 CLA의 250 모델이 299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A클래스 CLA 이 차들은 할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판매 사원이 자기가 받는 수당에서 조금 빼준다던가 아니면 재구매를 해갖고 재구매 할인을 한다던가 트레이드인 아니면 할부금융이나 리스를 사용을 했을 때 할인을 받는 부분 이자는 더 비싸지고 그 부분 외에는 할인이 없다고 봐도 되고요 GLB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인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계약해도 아마 7월달 출시가 된다고 해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차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이 가능한 차종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세단 그리고 쿠페 까브리올레 총 699대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이 할인이 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699대의 판매 대수 중에 가솔린 모델이 617대에 디젤이 82대 이 상황에서 디젤 모델을 할인을 날릴지 가솔린을 할인을 날릴지 이렇게 구분 짓기보다는 C클래스 전차종은 제가 그냥 볼 때는 7% 이상의 할인이 없을 때는 안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가 7%고요 진짜 폭풍 할인이 갈 때는 10%가 넘는 비용까지 할인이 나올 수 있는 모델이니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도 C클래스는 주의하셔라 네 그걸 말씀드리고 벤츠의 메인 차종이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는 5월달에 279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좀 더 늘어나면서 더 좋은 상품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신형 모델이 공개된 상태에서 지금 현행 E클래스를 제값 주고 사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E클래스 할인이 7%에서 9%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플러스 무이자 할인 프로모션이 C클래스 E클래스 다 들어갑니다 중복 할인이 된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게 되면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왔을 때 가격을 올려도 할인 금액 플러스 무이자 할인이기 때문에 이 갭이 좀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갭이 너무 커버리면 신형 모델이 진짜 엄청나게 잘 나오지 않은 이상은 판매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O시리즈 경쟁 모델 그 모델도 비슷한 시기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라면 신형 모델을 기다렸다 구매를 하겠지만 지금 있는 모델을 사야겠다 지금 있는 모델이 더 마음에 든다 이러실 경우에는 7% 이상 할인을 받으시고 현금 구매보다는 무이자 할부 요거를 좀 써먹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타다가 어라 신형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더라 이래서 교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중고로 매도를 할 때도 그 조건이 이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세부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판매사원 중에 이렇게 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율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벤츠의 전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는 할인이 없으면 구매하지 마셔라 그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판매 비율을 보면 디젤차가 377대 쿠페 가브리올레 포함해서 그리고 250 가솔린 모델이 797대 E300 가솔린 모델이 1416대 그리고 E302 하이브리드 모델이 92대 E450 가솔린 6기통 가솔린 모델이 101대 이렇게 판매가 되었으니까 이 비율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E300 제일 많이 팔리는 차 E250 이런 차량의 할인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LS CLS 스포츠 쿠페형 세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23대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300D 디젤 모델이 334대 450 가솔린 모델이 291대 그리고 AMG 53 모델이 98대나 팔렸습니다 AMG CLS 53 이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AMG GT 4도어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옆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AMG GT보다 CLS 53이 더 컴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S 2차존 같은 경우에는 400D가 없네요 판매 대수에 인증이 새로 안 났나? 어찌되건 간에 CLS는 디젤 모델 할인이 더 높을 거니까 CLS도 할인을 좀 받고 구매를 하셔야지 제값 주고 구매하시기에 시기적으로 좀 애매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G GT 4도어를 보면 432 172대 63S 이 차량이 12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할인은커녕 이 차량은 대기가 상당하다 중고차도 초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뷰는 자세한 게 이제 4363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자동차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물 모델입니다 S 클래스 S 클래스도 이제 슬슬 할인을 안 받으면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 차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S 350D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몇 개를 빼고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할인을 막 엄청나게 해버리면 다음 S 클래스가 350D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것 같아갖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S 클래스가 508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그 중 디젤 모델인 S 350D는 191대 나머지는 350롱바디, 450가솔린, 560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AMG 63도 판매대수가 한 1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S 클래스는 풀체인지 모델이 디자인이 좀 그렇다 아 난 좀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실차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전혀 예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전 계약을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 계약 했을 때 사전 계약을 해서 초기 물량을 받으신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12월 정도를 기대할 수도 있고 내년 2, 3월 정도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UV로 이제 넘어가 보면 GLC 300 24대 이거 이제 판매가 되다 안 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GLC 쿠페 284대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GLC와 GLC 쿠페 차종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터지면 할인이 조금만 붙으면 월 1000대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차종입니다 그리고 GL2를 보면요 450 가솔린 20년 시기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이런 데 보면 카페 이런 데 보면 450 가솔린 출고 인증샷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382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300d 디젤 모델은 제가 볼 때는 6월달보다는 7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코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7월달과 8월달 물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재고로 있던 차를 팔아야 수월하거든요 그런 그냥 기본적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GLE 300d, GLS 400d, GLS 580, GLB 초인기모델의 신형 모델은 7월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1억이 넘는 이런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구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소비자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GLS의 580 모델이 극소량 입고입니다 극소량 지금 물량 이후에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다음 물량 들어오는 게 아마 10월에서 11월 이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극소량 GLS가 인기가 없어서 처음에 빵 터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극소량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L이 쿠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차량은 의외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출시가 9월달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염병 사태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5월달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대수는 6,551대로 솔직히 벤츠 입장에서 딱히 급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딱히 급할 게 없는 상황에서 할인은 최대한 버티면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 할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면서 신차종이 핫한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월에서 5월 누적 판매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할인을 하는 모델은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모델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할인, 중고차로 팔 경우에 트레이드인 여기에 할인, 그리고 재구매를 하는 거에 할인 할부 금융을 썼다 운용 미스를 썼는데 이자가 폭탄이다 그래서 그 할인이 아닌데 할인인 것처럼 이런 식의 포장된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 범위보다 오버된 차량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종이 워낙 타이트하게 이제 다양해졌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차에 완전 눈뽕 막 맞아가지고 그것만 유튜브 알아보고 막 검색하고 이러고 나서 전시장을 딱 가는데 그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럼 괜히 막 차를 사면서 첫 단추부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할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현금으로 구매를 했을 때 얼마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할인되는 거를 챙겨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벤츠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차종 중에 아마 GLS와 X7 이거에 비교 그리고 GL이 쿠페가 나왔을 때 X6와 비교 GLE 450 2020년식의 반자일 주행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GLE 450이 반짝해서 나왔습니다 1,300만원짜리 옵션 옵션 가격이 붙으면 GLS 400D랑 큰 차이가 없는데 GLS 옵션 분석 영상 오토소닉스 리뷰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GLE 450 대비 옵션이 상당 부분 좋습니다 GLS 400D가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